2020 제15회 대한민국 기상산업 대상 그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보십시오 대상 주식회사 솔탑 기상위성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해외 진출과 천리안 EA호 기상위성 지상국 시스템의 핵심 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주식회사 솔탑 솔탑은 천리안 EA호 위성자료 기상방송 수신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기술을 수출하여 기상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재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상정보 활용 부문 금상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체계적인 날씨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재난안전 리스크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및 SNS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고 신속한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성과들을 전국 공기업 대상 우수 사례로 매분기 1회 홍보하여 날씨 경영 도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 지능 부문 금상 주식회사 시텍 해양 및 지상기상관측 시스템 전문 구축업체 주식회사 시텍 시텍은 2019년 해양수산유망 스타트업 기업 선정 및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몽골, 미얀마 ODA 사업, 그리고 산림청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사업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상정보 활용공은 은상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기상정보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수협은 1963년 어업통신을 개시한 이래 57년간 어업인들에게 매일 한결같이 해양기상과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연근의 추러선에 안전한 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로 날씨정보 활용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기상정보 활용 부문 은상 주식회사 인코드 테크놀로지스 동서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리솔루션을 납품하여 발전소의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주식회사 인코드 테크놀로지스 인코드 테크놀로지스는 기상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 예측, 태양광 발전량 예측, 에너지 저장장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아이덤스를 상용화하여 성공적으로 국내의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기상산업진흥부문 은상 주식회사 환경과학기술 구자용 이사 기상환경 데이터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사업을 다수 수행 중인 구자용 이사 지구 시스템의 해양, 기상, 파랑, 저파 프레임워크인 통합해양여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그 기술력을 통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기술연구센터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에 대해 9개의 특허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국내 민간기상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과학기술의 구자용 이사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진흥부문 은상, 옵저버 주식회사 촘촘한 기상관측망과 정확한 기상데이터를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옵저버 주식회사 옵저버는 기상관측기 자체 개발 후 세븐일레븐 매장에 기상관측기를 설치하며 마이크로스케일의 관측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옵저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측한 기상데이터 및 가공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활용부문 동상,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공단은 기상재의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기상재의 영권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날씨경영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여 매출 증대, 온실가스 감축, 고객편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활용부문 동상,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청정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기업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및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주요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날씨정보를 경영의 핵심요소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 사회적 가치창출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기상정보가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는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경영혁신에 있어 기상정보가 그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산업 대상은 기상산업 진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